가까이 갈 거예요. 본인의 매력을 보여줘야 해요. 일단은 수빈 씨. 매력 포인트 하나 보여주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팀의 작가는 섹시를 맡고 있다고 생각해요. 아 진짜? 섹시해요? 네. 그랬구나. 섹시하대요. 섹시하지. 가까이 느낌? 뭐 섹시하지 뭐. 다양한 매력이 있는 거니까. 이현준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세요. 매력 포인트. 제가 또 입술이 좀 예쁘다고 생각해서. 이쁘네. 모아분들을 위한.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?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? 그렇게 안 해도 돼? 해리. 모아분들 바라보는 제 눈. 어. 어. 어.